안녕하세요. 찌아입니다. 종로 맛집 백부장집 닭 한마리를 다녀왔습니다. 내돈내산 흑이입니다. 백부장 닭 한마리 주소는 서울 종로구 참봉로 100-1 병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 레이크 타임 오후 3시부터 5시 매주 일요일 종료 주차는 주차 공간 따로 없음 근처 공영 민영 주차장 이용 필요합니다. 닭 한마리가 2인분에 1만 8천원이고 1인분 추가시 14,000원입니다. 닭 한마리, 팡팡팡이와 고기간만 있습니다. 자리 안내받아 들어가는 바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광역 2번 출구 5분 거리입니다. 식사하는 공간이 워낙에 시끄럽게 공간이 없는 건 아쉽지만 종과 특유의 분위기만 흑이 가능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배이크 타임らい하는 짝꿍입니다. 오늘의 배이크 타임 배에 오는 짝꿍입니다. 잔뜩 고기간만 꺼냈어? 잔뜩 고기간만 꺼냈어? 미리 다 해놨네, 편하게 먹게 쇼틱 찍어먹으면 돼 떡만져 오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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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맞지? 떡만져 밥 먹고 떡 Het 아, 이거 토크같은거 같네. 얼마나 잘되면 10번까지 생겼어. 참. 음. 맛있어? 톡가락으로. 음. 음. 자, 칼국수 몇개 해드릴까요? 음. 음. 여기 보통 새치고 있잖아. 음? 새치. 여기? 넌 어때? 응. 옛날에 여기 아까 거기 한앞도 중독연수소 옆에 그 옆에 다닐 때 여기 저녁에 요구 가서 먹더라고요. 아. 아. 먹으면서. 밥을 요구.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부싸진 않으니까. 음. 음. 먹어봤자 뭐 이거 구워. 이거 좀 먹어보니까. 한 마리 더 시키고. 한 마리 더 시키고. 한 마리 더 밥. 한 마리니까. 그리고 칼국도에 이제 뭐. 밥. 금기밥도 있고. 아. 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국가 아니고? 응? 두 주. 응. 공기밥도 두 보까봐. 남아서 그냥. 어. 이거 많은데. 뭐 도대체 국물 올그라엠 아는데. 다가오. 네. 네. 이렇게 마사지 냉동닭이야 이게 냉동이야 평소에 해보자 나이도 나이를 나이도 나이를 한입 맞다 국가자고 이렇게 물어 다섯쫄엄마 나는 못먹어 아, 미니 사장님, 여기 앉아도 돼요? 아, 그냥 저기요 여기 얘는 먹으러 올 줄 몰라서 원래 도움이 되신다고 하네 그치? 요것도 중독로 다가가면 거긴 몰려있어 자칸말이가 여기는 종가게는 몇집이 없어 이 집의 유명한 오래된 집이거든요 한 5집인데 서울라고? 엄청 오래된다 말하면 진짜 많다 유명하시니까요 점심시간에 또 와가지고 점심도 많고 저녁도 많다 그러니깐 별관이 생겼지 나도 별관이 생겼는지 몰랐다 조회해보니까 별관이 생겼지 어린이애들이 자주 먹여야 되나 봐 제휴은행 공장 쪽으로 돈 많이 벌긴 먹었다는 거지 그래도 잘 되는 데도 있어야지 다 지금 안된다고 날인데 김치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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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동네에 웬만한 사... 그... 한국국 이상한 데 말고는 앞라인에는 웬만한 파트에서 사서는 건데 비싸긴 해도 돼 되고 싸게 해도 되고 네, 고생도 안 먹으면 돼 마지막은 김치만요 전 다 먹으면 돼 속이 또 먹으면 돼 졸려 여름이 그냥 그러니까 마시려고 보면 없어 Levi Andi 나 먹었어? 어 신아람에서도 차는이 덥지 오, 신아람에서도 오, 신아람에 넣어버리고 아, 신아람에 넣어버린다 그러니까 재활용 버릴 때 보니까 그냥 맥주캔맛이 안 나와 맥주캔맛이 안 나와 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떡사리도 있어 감자사리도 있어 감자사리도 있어 다가가 감자 좋아 좋아 나도 딱 좋아 2명 맛집 데리고 다니기 힘들어 많이 안 계세요 루빈 나도 알고 있었지 닭도장 집은 닭 한마리 먹고 싶다고 얘기했지 닭 한마리 먹고 싶다고 얘기했지 닭도장 조금 더 익어야 돼 조금 더 익어야돼 조금 더 익어야돼 아, 좀 더 익어야돼 아, 좀 더 익어야돼 아, 순대 좋아? 뭐 들어갔는데 아, 맛있어 아, 좀 더 익어야돼 아, 좀 더 익어야돼 좀 더 익어야돼 아, 좀 더 익어야돼 맨탈 한 잔도 안 돼 맨탈 한 잔도 안 된 거 같은데 멘탈 한 잔도 안 된 거 같은데? 멘탈 한 잔도 안 된 거 같은데? 멘탈 한 잔 안 된 거 같은데? 이제 됐다 이제 먹어야 되겠다 어, 어 어 걔네는 국지가 안 돼 모르니까 찌려요 어? 찌려 찌려 퍼져 퍼져 어묵 한국어 출연시장 한국어로 출연시장 한국어 출연시장 제 인사 야채입니다 한국어 출연시장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